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섰습니다 제 잇몸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받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이 본문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 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재벌집의 그 회장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회장님은 살아계시고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척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즉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직 회장님이 계시니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조문객들이 왔는데 막상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뒷짐지고 또 산 너머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이기적인 기대를 안고서 왔다가 예수님께 그 기대를 부응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교훈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물러간 상태에서 이같이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남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외형상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버림받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수근거림과 등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왔다가 밀려나갔습니다 아주 고족하고 고요한 그 가보나무 회당에서 힘없이 흩어져 앉아있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주여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하는 고독과 외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바른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고독하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남겠다는 자세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된 연유는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 그 죽음과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여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각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의 나라에 이루고자 한다면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를 앞선 신앙의 선조들도 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다른 어느 곳에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굳이 고난과 고독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곁에 머물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에게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판단될지라도 주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일시적이나 주님을 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본체이시며 근원이신 주님은 그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정말로 어렵고 죽음까지 요구하는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인도의 선다슨이 기차 안에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기차에서 요한복음만 있는 작은 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한 불신자가 그 책을 받자마자 찢어서 창문으로 탁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창 밖으로 그냥 내 던져버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사람이 바로 그 기차가 가는 길을 기차를 보내면서 그 기차 길을 뒤를 쫓아서 쭉 걷고 있는데 흰 종이가 막 기차 안에서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종이 조각을 이렇게 한 조각을 집어서 보니까 거기에 웬 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서 의아해하면서 그 사람은 아 이게 성경책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사서 그 떡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후로 그는 인도의 중부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보금전도사로서의 전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종이 조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에게는 한없는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예화에 나온 두 사람을 살펴봅시다 한 사람은 그 전 자기에게 온 전도의 말씀을 찢어버려서 차창복으로 버리고 한 사람은 그걸 주워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자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인 말씀을 앞에다 두고도 실제 익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굶주름의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떡을 받고도 먹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들에게 내주사 십작금에 못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으며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제 세력에서 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아까 껐는데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제 세력에서 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얄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이 세상은 점점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탄식에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궁전에는 베드로의 광장이 있고 그 중앙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방청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형을 당하시어 순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로마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다 가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히 내리셨듯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 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 사도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